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곳은 바로 강원도의 바다 지금 이 촬영장이 어디죠? 이 촬영장이 고성군 고성군? 뭘 촬영하러 왔죠? 그쵸? 여러분 저희 NCT 127과 네이처리퍼블릭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선스틱 효과가 어떤가요? 이걸 돌림노래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선스터를 통해서 파다 아래는 파다 아래는 파다 아래 아, 이 정도는 우리가 들어가야 돼. 이 정도면... 이 정도면 이렇게 들어가야 해요 우와!! 우와 바지로? 우와 바지요? 야야야야야 누가 유리하이카 구멍이 지금까지 사줬어요 물이 생각보다 따뜻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까지는 되게 차가운 물 한 데만 왔었는데 되게 좋았고 경치도 좋고 그리고 물도 많고 바다에 왔으면은 들어가야 돼요 물에 들어오고 하늘은 날고 땅위는 걷고 가만히 물에선 수영, 하늘은 날고 들어오죠 성공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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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승 택시 승 승 승 정 승